여기 서있지? 응 기다리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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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줘야지 찍어줘야지 오는 거 찍어줘야지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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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서 찍어주게 오 왜 안 묻었어? 맛있어? 안 돼 안 돼 우리 지금은 이제부터 치고서는 유튜브에 올리게 됩니다 치고서는 아닙니다 치고서는 이렇게 생겼군요 치고서는 입니다 자전거 놓는데도 있군요 지금 이제부터 지하로 갈거입니다 저는 앞을 보시죠 이제 지하로 가시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간다 지하로 들어왔는데 다른 분들은 안 보이고 자 말씀해 주시죠 지하로 진입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하로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지금은 이제 지금은 온수행입니다 네 정차역은 어디인가요? 순악산입니다 촬영하시는 윤석연 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촬영하시는 윤석연 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현입니다 네 네 저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네 자 문을 보시죠 엄청 까맣죠 자 일어나시는 여성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 못생겼습니다 오 못생겼습니다 와 어 네 아주 내장 이리인 꼬치 아무것도 모르고 해봅하기 하 committee 저거 맨 끝에 해봅시다 다른 사람들도 찍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찍혔습니다 옆보여주세요 여깁니다 냠냠냠냠 저기 저쪽을 찍어 여기까지만 찍을까? 왜? 두정보자 그냥 찍었잖아 나 질러 먹걸려 까지 먹걸려 까지 안돼 이거는 조금 짧은 영상이야 자 그러면 태양입고 까지야 하게 어? 어? 노원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자 엄청 깜합니다 이야 자 위에 옆에 우유자가 이렇게 댕겼군요 먹걸려 까지 하겠습니다 먹걸려 까지 하겠습니다 자 바닥을 보여드리자 여기 바닥이 참 더럽군요 바닥이 참 더럽군요 바닥이 참 더럽군요 여길 보시죠 저기 사람 쫓겄죠 여기 사람 쫓겄죠 여기 사람 쫓겄지 노원역까지 아니 노원역 한정구장 남았는데 자, 여기 보여줬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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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여기는 노원역입니다. 추리. ust2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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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